여러분 새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굳게 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 낭떠러지 외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지뢰밭을 가는데 인도자의 그 자리만 디디고 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야 한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이 위기고 심각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목사님 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점에 대해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하도록 애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 못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2010년 이후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잘 분별하기 어렵고 내 앞길이 자꾸 혼란스러운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 마음에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편안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그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그저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목회는 편안한 목회일 거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내게는 역사를 안 해주실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편안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보이세요 그럼 부럽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분들에게는 특별히 저렇게 역사하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힘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취직을 하든 또는 누구랑 만나 결혼 문제를 처리를 하든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고생하고 싶지 않다 어려운 길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도 한번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만약에 걸려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한사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막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또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는 이 도대체 모순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주변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요 거기 가면 사도 바울 당신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한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바로 눈앞에까지 온 거죠 빌립 집사님 집에서 거기서 머무는데 그 빌립 집사님의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특히 딸 넷은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향한 예언을 전해주려고 왔던 모양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처럼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마지막 순간입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막았어요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사도 바울 제발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다 울었어요 이런 형편이 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하고 결박당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문제였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랬던 거죠 아마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아마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겠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는 꿈속에 환상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지 말라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어떤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환란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지마 거기는 가지마 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성교사님 앞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빨리 연락드려서 성교사님 목사님 지금 가시려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어려움 없는 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줬다는 말은 가지 말라는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해석이 달랐어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바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당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다 사도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사도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지 그렇게 받아라 그리고 너 절대로 피해서 도망가지 마라 붙잡혀라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면 그냥 묶임을 당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 사도바울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죽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나는 살기로 내 생명을 바쳐서도 나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결심을 나는 이미 했으니 나는 갑니다 몰라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있는 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것 가지고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편안하고 무조건 잘 되는 길이라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갈 수가 없어요 어려움 없는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바울이 주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해주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바울 자신이 이미 성령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 당할 거라고 벌써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분별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더니 저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됩니다 못갑니다 가지 마세요 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은 준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이제 어려운 일을 제가 만날 모양이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길이라면 제가 가죠 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베레아나 에베소에서는 사도바울이 붙잡힐 만한 위기가 왔을 때 다행히 사도바울이 위기를 다 피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때는 아직 사도바울이 붙잡힐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것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도 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알고 아 피해야지 하고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나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바울에게 너 피하지마 사람이 붙잡으면 너 붙들려 너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내 뜻이니까 너 잠잠히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사도바울은 이미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도 가야 될 거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거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면서 애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사도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로마로 그냥 장사꾼으로 여행자로 들어가서는 로마 보고만은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정치범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정치범이 되어서 로마로 가요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를 그리고 시위대들의 가치입니다 이 시위대들은 정치범 감옥이에요 보통 범인들은 죄인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근위 부대예요 로마 군인들 중에 최종의 군인들만 모이는 로마 황제 근위 부대 그 감옥에 사도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로마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의 최고 실력자들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런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만 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운 길 같아요 그러면 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편한 길 같아요 그럼 또 마음이 흔들려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걸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편해야지 쉬운 길만 가 어려움은 없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 그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목사가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는 어떤 사람의 예언기도 때문에 목사됐다는 분 이건 정말 정말 아닙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누가 추천해서 내가 믿고 결혼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견과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확정을 주시는 것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실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 여러분 모두에게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대신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아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나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 사역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아마 그건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분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거치셔야 돼요 그분들의 하나님이시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의 아버지시면 내 아버지세요 그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와 계시면 내 아내도 와 계세요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말씀을 주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주눅이 들어 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니까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휴 나같은 사람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 예를 들 수 없을까요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응답을 주신 거 있죠 화요일에 교회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정경훈 권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보다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제가 몇 구절만 그분이 쓰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유종옥 사모님 박보영 목사님처럼 살 수 없는가 그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야 하고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섬김과 헌신의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안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하신 것은 강사님들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가 주님 주시는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것은 움켜잡고 있으면서 주님 저에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신 것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주시면 이웃을 도와주겠습니다 주님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며 달라고만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눈물을 적시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하는 딸에게 애쓴다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도 나는 계산만 하느라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년에는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 지금 하자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전하고 고맙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먼저 지금 하자 이웃을 향해 입을 것 먹을 것 나누는 것도 지금 바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분명히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만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목사의 부름을 받고도 계속 결단 못하는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나누다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본인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신학교 가면 등록금 내가 누구누구 통해서 주고 너 이제 전도사 되면 너 생활비는 어떻게 어떻게 얼마 내가 책임져 주고 너 목사 되면 너 어느 정도 교회에 얼마 정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너가 목회하게 해주겠어 그러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럴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는 길에 앞길이 안 보인다 먹고 사는 걱정이 앞서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는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야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노르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러고 나면 그러면 환히 보여요 갈 길이 너무 환히 보여요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어려운 길이 더 내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주여 더 어려운 길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환히 보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그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2010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 이제 정화하게 주님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방황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인생 혼란도 여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은 더 오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글자막 by 한효주